오렌지가 정말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저희가 탈락하는 순간 그 사람입니다. 민규 형한테 유리한 게임이죠. 하나 둘 셋 넷 오렌지 오렌지 Felix Warner 뭐야. 안 줬잖아. 그럼 дор quem 하는 건 몰래. 오렌지 오렌지가 오 우레 아는데 얘 내버렸어 지금. 나는 보고 가야지. 알겠다, 그럼 다시 해봐. 얘 너무 힘들어요. phyico 잘 맞는게 나을거 같애. 맞는게 나을 references. 포도로 갑니다 포도포! 맞을게 맞을게 하나, 둘, 셋 포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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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 출발 포도, 포도 포도, 포도 포도 포도, 포도 포도 가늠이 안되네 다른 게임으로 할게요 오늘 본 경기보다 이게 제일 웃겨요 포도포 다음 게임 왜 나 이어갔어 다른 게임으로 하기로 했어요 진짜 마지막 게임으로 아니 무슨 포도가 이렇게 커요 세븐틴 노래 제목 제목을 빠르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진짜 너무 웃기다 타이틀왕 스트로크 다죠 앨범에 들어가는 곡 다 가능합니다 3초 안에 말해야되요 시작 만세 예쁘다 나초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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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락건 바로받는거지 바람개비 하겠습니다 유행가 헬로 파일 캠프파이어 크레이지 럽 날 쓰고 가라 아 이거 맞아야됩니다 맞아야됩니다 동서 남북이야 동서 남북이야 야 이거 인절미 주문하신 분 네 인절미 주문하신 인절미 주문하신 아니 도겸씨 아프진 않으세요? 아프진 않아요 나 어때 얼굴 어때? 야 멋있어 멋있어 통씨 형 같아 너 지금 되게 멋있어 동굽 오 맞았네 맞았네 매너 좋네 어떻게 오랜만에 이동속고 한번 가요? 자 마지막입니다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어디 원해요 옆면 앞면 내려 찍어주세요 야 도겸한테 가운데서라 오늘 빈대떡 반죽도 이렇게 직접 야 내가 미스터빈대떡인 이유가 있었네 미스터빈대떡 도겸이가 주인공이네 오늘 아니 도겸이 다 했어 진짜 닉네임 따라간데 닉네임 따라갔어 아 오늘 진짜 이 게임 너무 재밌다 아니 오렌지 게임이 제일 재밌으니까 다음 고잉 세븐틴 이걸로 하죠 오늘 도겸이 형님 마무리해주세요 네 오늘 뭐 이렇게 쥐를 잡아봤는데 쥐를 잡아봤는데 쥐를 잡은 건지 뭐 제가 빈대떡이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세븐틴의 대형 추격전 고잉 세븐틴을 참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우스 버스터즈 하면서 마지막 포즈를 좋아요 약간 레트로 감성으로 오케이 오케이 마우스 버스터즈 마우스 버스터즈 패스 버스터즈 다운 док십시오